이렇게 강하다 보면 너무나도 독한 세제이지 않을까? 아니요, 걱정 마세요. 짠! 이렇게 천연 오렌지 오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맨손으로 청소하셔서 안전할 만큼 의식주, 예민한 주방에 있는 욕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름때, 묵은 때, 찌든 때, 탁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가스레인지 상판인데 일단 여러분, 지금 기름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어요. 역시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게 되면 이게 지금 때가 분해가 되고 있는 게 눈으로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저희가 뿌린 곳에서 보글보글 거리면서 때가 올라와요. 소리 들리셨죠? 보글보글보글 이게 지금 때를 분해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요,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만 닦아내시게 되면 아이고야! 아니 여러분, 이러한 폼크린이요, 이렇게 강력한 건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뻐득뻐득 거리는 거 보면 제 얼굴에 다 비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다음에는요, 여러분 저희가 환풍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도 기름때 찌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기름때가 두뇌가 돼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이렇게 닦으려고 했다면 잘 안 닦일 텐데 이렇게 잘 닦이는 거예요, 제대로. 이 다음에, 지금 때가 지금 분해가 내에서 흘러내리고 있을 거예요. 흘러내리고 있죠. 자, 이 다음에요. 역시나 그냥 쑥 지나가기만 하면 아이고야! 깨끗해졌다! 지금 비교체험 극과 극입니다. 자, 뿌린 곳과 뿌리지 않는 곳과 이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강력해진 이 오렌지 폼크린은요, 후라이팬 찌든 때, 냄비 누른때, 기름때, 구석구석 묵은 때, 정말 안 지워졌던 곳 있죠? 여기에 그냥 뿌려주시기만 하면 속이 후련하게 그냥 깨끗하게 다 닦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천연 오렌지 오일로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재오염 방지까지 되어 있어서 세 번, 네 번 청소하면 한 두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좋은 건 방송 중의 구성이에요. 여러분, 1 플러스 1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 폼크림 6통이에요. 초강렬폼크린 6통이 더 따라가서 12통입니다. 거기에 세탁소 클리너까지, 요즘 정말 대세잖아요, 깨끗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8팩을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더욱더 개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술까지 챙겨드린데,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무려 21종을 가져가십니다. 아니, 그런데 가격이 3만, 9천, 5백, 10원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강력한 살균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 외부 환경 때문에 걱정 굉장히 많으시죠? 집안을 통째로 삶을 수 없다면, 오렌지 폼크림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흔들어주고, 칙 하고 뿌리게 되면 흔들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렇죠.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할인 조건은 앱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22분 후에는 더블 찬스 5명 추천 들어갑니다. 아... 그럼,